한번 신발 다시 신발 Qure printed car 난 또 구리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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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어떤 수림 도토리 훔쳐 도토리 우리는 도토리라 나는 애플이야 숲이다 숲 안녕 도토리 도토리 저 둘 안녕하 랑지 안녕하숙 안녕하숙 안녕하세요 이건 뭐지 이거 뭐 우리 이거 뭐 우리 이 신조선 먼저 써야 되나 봐 이거는 말이지 계약서를 아주 똑바로 읽어야 된다고 야 이거 이거 중요해 엄청 길어 가비 너구리네 가비 너구리야? 왜 너구리야? 너구리는 아이버 멤버 안유진, 가을내 장현영, 리즈 이서에게 숲의 공간을 제공하였으므로 다운 것 같은데 이걸 체결해야 된대요 너가 불렀잖아 여기로 불러놓고 가비를 해 혼자 여기서 도토리가 돈인가 봐 숲장의 벌표 나 도토리 짱 많은데 여기 어? 어디? 짐 놀이세요 대출 이자는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100%로 한다? 어? 그거는 어떻게 대출 이자 그럼 우리가 10개를 빌렸으면 20개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2개? 그러면 빌리면 안 되겠다 이거 사기 아니야? 안돼 근데 손으로 도와줘야겠네 어떻게 우리 할 거야? 우리 여기 아니면 살 곳이 없어 빨리 사인하자 하자 우리 숲 이름 정해야 돼 숲 이름 정하자 따뜻하고 따뜻하고 맑적이고 도토리 숲 어때요? 도토리 숲? 도토리 숲 도토리 숲 입주 사유 우리 집을 잃었어요 너구리가 초대했어 도토리 따라왔어요 도토리 줍다가 와버렸어요 안유진 아니고 강한지 다 썼어요 이제 해버렸다 우리 진짜 이제 엎질러진 물이야 물은 엎질러졌어 이거 이거 내가 나눠줄게 나눠주세요 도토리 열게요 가주실게요 귀여워 맞았다 지금 도토리 부자예요 저는 나 내가 숲장이 될 거야 아무도 말리지 마 감사합니다 다 남았었어요 잠시만 얘만 없애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얘가 악덕 사장이야 나가보자 얘도 진짜 악덕 얀냔 얀냔 또 내가 바라구리 미안 미안 우리 여기 있을까? 여기 오케이 난 여기 있어 어떤 포부를 가지고 있을까? 기대된다 네 안녕하세요 치즈예요 치즈예요 도토리를 이 가방 넘치게 얻어서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천삼천하 유아 독점 넌 양양펀치의 맛을 보고 싶니? 멋지죠? 내려오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홀리예요 멤버들한테는 이런 패션 센스가 없어요 또 같이 묻는데 우리 지금 오늘 도토리를 엄청 많이 얻어서 이 숲에 좋은 패션 문화를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패션 이스타오 안녕하세요 강한지입니다 제가 저번 숲에서는 반장을 맡았었는데요 반장 언제요? 어떤 숲이었죠? 우리 숲인데 어떤 숲이었죠? 아니었나 봐요 근데 제가 반장의 기질로 돌토리를 넘치게 가져오겠습니다 화이팅! 아자아자 화이팅! 왜 친구를 미남해 강아지가 최고다 아, 고양이 안녕하세요 체리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해외 갔다온 경력이 있는 체리이기 때문에 왜? 언제 갔어요? 이름도 유일하게 영어거든요? 나 치즈인데요 치즈! 한국어로 오늘부터 할게요 어.. 외국에 막.. 어..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러 올게요 도토리는 내꺼! 외교관인가봐 안녕하세요 저는 이랑이인데요 음.. 도토리 진짜 짱 많이 얻어서 숱짱이 돼보겠습니다 화이팅! 제 펫이에요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 이거 화이팅!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다리입니다 다리! 졸려요! 졸려요! 저는요 제가 숱장이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숱장이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도 도토리를 좋아해서 도토리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숱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장난 없어요 여기 지금 아 저.. 끝났어요? 끝났어요 꿈 꿨나? 아세요 진짜 너무해 네 네 입주 말로 도토리를 모을 수 있는 다양한 미션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멋진 경쟁을 펼쳐봐요 네 그래서.. 그대로 익으시네요 첫 번째 미션으로는 자신의 캐릭터를 닮은 주먹밥 만들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와 재밌겠다 재밌겠다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1등 하면 엄청난 도토리를 받을 수 있대요 최리의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멋진 도토리를 만들어가보아요 도토리를 만들어가보아요 주먹밥 만들어야 해요 주먹밥 만들자 주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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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냥 주먹밥 만들면 되나요? 짠! 아니 그건 아니지 우리를 닮은.. 이것만 있어도 맛있는 거 알지 이수연? 일단 밥 이것만 넣어도 뭔가 될 거 같아 재료! 너 돈을 내야 된대 난 돈 내고 갈래 왜 다들 안 사요? 나는 일단 만들고 사려고 나도 저는 잘하고 싶기 때문에 사겠습니다 멤버들은 아직 몰라 이렇게 적은 게 있는데 이런 거 써야 되는데 재료는 먼저 좋은 거 사가면 품절됩니다 아 잠깐만 잠시만 안 돼 쇼핑 먼저 해볼까? 네 이건 아니지 아니 그건 아니지 세 번째 잠깐만 줄 서주세요 에이 이거 줄이 있어요? 이거랑 이거랑 이거예요 야야야 4개 내쉬면 돼요 4개 내쉬면 돼요 오케이 내가 뭔지 다 예쁜 거 가지고 가시 야 깻잎이 났죠 왜..왜..왜..왜..왜.. 무슨 들어가 뭐야? 깻잎이랑 참치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좋은 생각 너 참치까지 해서 참치만 해 참치만 해 참치랑 마요네 세트야 참치만 하면 깻잎 해야 돼 이렇게 해주세요 참치만 들고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진짜 끝장이야 너가 1등이야 근데 이러면 진짜 맛있겠다 나이치알은? 나이치알은? 스팸 아니야 원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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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이거 내가 쳐야 돼 안 돼 다섯 개 당근은 당근은 당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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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김 하는 거예요? 아니요? 너무 귀엽지 않아? 귀엽다 아니 멸치 어 멸치? 난 그냥 맛있는 거 할래 치즈랑 밥만 있는데 재료 맛있는 거 하면 어때? 근데 둘이 같이 하는 거야?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개인전이야 아 뭐야? 개인전이에요 이거? 왜 경쟁자야? 이수야 언니 당근 사면 안 돼? 당근? 근데 우리 무슨 김밥 만들까? 그냥 저런 모형태 아 좀 더 가져갈까? 넘치지 그럼 그렇게 하자 저 이렇게요 4개 4개 7개 우와 5, 6, 7 날개나 하나 할게요 오늘 아주 제대로 식사를 맛보게 해드리겠어 도토리가 너무 없으면 저희 상담 오시면 빌려드립니다 대출 이자가 200%라면서요? 안유진 김치볶음밥 보여드립니다 유진이가 요리하는 모습 궁금하셨죠? 이거 하나하나 해서 도토리 한 개 하면 안 돼요? 나랑 하나하나 할래? 그럴래요? 이거 일단 해서 내가 해줄게 저는 이렇게 하고 김 살게요 그럼 얼마예요? 4개 4개 3개인가? 이거 얼마예요? 저 3개 저 돈이 없는데 2개로 해주시면 안 돼요? 어 안 되죠 3개 이거는 얼마예요? 1개요 그러면 이거 제 소중한 도토리인데 이거 제육 3개랑 이거 하나 할게요 아휴 내가 준다 이렇게 2개 할게요 초코페는 얼마예요? 1개? 네 이거는 얼마예요? 2개요 2개? 1개? 구매 완료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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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이 들어왔어 우와 재밌어 그러니까 재밌어 야 나 완전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언니 나 치즈 어 여기 있어 예 여기 제육볶음 이거 얼마나 맛있게 제육볶음 내가 내 거 참치맛 맛있겠다 제가 사랑을 담아서 고기를 잘라서 넣어드리겠습니다 이야 이거는 비주얼이 와 내 거 진짜 맛있겠다 지금 와 이거 먹는 사람 진짜 맛있겠다 와 와 여기 오디오 비거든요 지금 와 재밌어 그러니까 재밌어 사실 제육볶음이 제일 맛있지 않나요? 나 이제 구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여기 버벅거리네 어우 네 감사합니다 가을 언니가 계란 조금 빌려줬으면 좋겠다 어? 맨입으로도 안 되지 도토리 하나 주면 빌려줄게 도토리 하나? 언니 이거 줄게요 이거 아니야 깻잎? 너는 뭐 있는데? 새싸미 아니면 얼굴 아니면 초코펜 깨랑 바꿀래? 좋아요 깨 조금? 예 이거는 경쟁이라고 디스 이스 컨디션 어찌어찌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이 많지? 아니 이건 진짜 이건 아니야 이건 경쟁이 될 수가 없어 내가 이겼거든 이 깻잎에 음 맛있겠다 참치마요 봐봐요 이거 지금 이미 끝났어 나는 나도 꽤나 잘하는데 지금 나오이 대박이잖아 이제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비주얼로만 하고 있는 거야 일본은 소금 소금 주먹밥이 유명해 미안한데 일부러 한 거거든 소금? 뭘 소가? 그냥 소금 소금 주먹밥 욕하지 마 리즈가 리즈가 자꾸 뭐라해 나홀이 얼마나 귀여워 이것 봐 진짜 나빴다 난 끝났어 나 좀 잘한 거 같아 진짜? 리즈가 잘하고 있어? 뭔가 맛있어 예뻐 예뻐 잘했어 하지만 내께도 맛있어 떡 같다 약간 떡 같다 거부아 지금 나 칭찬받고 있어 제가 엄청난 기술을 쓸 거거든요 지금 제가 엄청난 기술을 쓸 거거든요 지금 계란 흰자 노른자 분리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름이 마술한데 처음 해봐요 할 수 있어 나는 나 처음 해봐 근데 진짜 할 수 있을까? 넣어봤자 여기다 와 이상한 소리 나요 여기 여기 아닌 거 같아요 진짜 왜 꽤나 잘했죠? 봤죠 여러분? 잘했죠? 응? 감사합니다 저 진짜 잘하고 있어요 맛있는 든든한 한 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내 건 진짜 맛있겠다 와 이건 못 이겨 맛은 진짜 잘 만들었어 리즈야 내가 내일 학교 도시락 사줄까? 그럴까? 나 너무 잘 싸는 거 같아 다들 드셨죠? 아하하하 무셔 아이고 스팸이 아주 맛있게 갈색이 됐죠 여러분? 너무 짜면 안 되니까 이 정도만 여기 연기다 여기 약간 식당 같아 여기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넣어줍니다 김치 국물 삭 조금 넣어주고 영원히 비밀화하기 아 근데 괜찮다 이 정도면 자기암리화하기 애들이 저한테 너무 뭐라고 해요 자신감 허락 다혈언니 엄청 거대해 나 거대해 나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 앤 누가 봐준 아우리는 잘 잘했다 그렇지 아우리의 양갈래까지 잘 표현했다 아 너무 귀여워 귀여운 게 최고야 근데 언니들이 진짜 주먹밥 다 잘 만드는데? 진짜? 너도 잘 만들었다 이소야 와 나 근데 진짜 마음에 든다 아우 진짜 좋았어 진짜 맛있겠는데? 저는 이제 구경 다닐 거예요 제가 아직 갈 길이 멀거든요 어떻게 되겠지? 장인정신 뭐 요리방송하고 계세요? 나 진짜 일참 안아 울 거야 아니 여기 노른자까지 불리하셨네 언니가 이렇게 진심이다 근데 어쩔 수 없다 내 거 진짜 맛있거든 아니야 내 것도 질 수 없어 지금 진짜 미안한데 가줄래? 오케이 빠이 저는 다 끝났어 아니야 아니야 어린이 가만히 있어 끝났는데? 안돼 안돼 5분 더 줄게요 5분 더 나 5분 갖고 될 게 아닌데 어때 만족스러우세요? 네 이건 내가 먹어야겠어 와! 나 진짜 너무 뿌듯해 야 패셔 어떡해 나 이러다가 장금이 밖에 못돼 하하하하 맛있을 거 같은데? 한 번 더 묶을까? 조금만? 내가 묶아줄까요? 좋아 좋았어 넌 최고의 동생이야 됐다 됐다 그치? 모두를 놀라게 하는 주먹밥 여러분 제가 만들었어요 다 된 밥에 숟가락 얹기 누구나 자꾸 말하는 거야? 다이브 이거 내 전용카메라거든 뺏지 말아주네 근데 언니 이거 주먹밥 맞아요? 경기 주먹밥 아니에요? 야야야 죄송해요 여러분 여기 변질됐어요 아무래도 왜 이렇게 방해하는 애들이 많아? 스팸 난리 났어요 모함하지 마세요 여기 여기 아닌 거 같아요 난 진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거야 돈값을 해야지 근데 뭔가 이쁘지도 않고 언니의 닮지도 않고 지금 두꺼운 만두 시키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맛은 있을 거 아니야? 냄새가 맛있어 맛이 다가 아니야? 언니 어때? 언니 어때요? 언니 한 번 이걸 바란 거였어 난 야 괜찮지 않아? 예쁜데? 안 돼! 안 돼! 안 돼! 바람에 다 날라갔대요 바람에 다 날라갔대요 이거 그대로 설마 올릴 거 아니겠지? 이거 사람이 먹는 건데 이거 사람이 먹는 건데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바람이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진짜 화나네? 하하하 나는 1등이야 난 1등 됐다 이미 하하하하 하하하하 언니의 닮지도 않고 지금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하나도 없어 심기일전 봉대를 보여준다 뭘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진짜 귀엽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석과 귀엽긴 한데 지금 치즈에 초코펜으로 데코했거든요? 하하하하 먹을 수 있는 걸까요? 하하하하 오 근데 지원 언니께 생각보다 괜찮은데? 생각보다 라니 원래 괜찮았어 맛도 괜찮을걸? 우와 언니 나우리 완전 그림이 합격이다 그림 100점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여기 아트 점수 0점 개그 점수 없어요? 여기 원영 언니 이제 스팸 쓰시는데요? 야아아아 하하하하 너 계속 나한테 뭐라 하더니 하하하하 미안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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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반칙 난 다 했어 하하하하 이거는 제가 거의 마지막 때 다 만들었으니까 저도 같이 쓰는 거예요 야 넌 뭘 만드는 거야 하하하하 유진이 걸로 지금 네 갑시다 렛츠고! 누구부터 할까? 저부터요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짠 타라란 타라란 우와 뭐야 이거? 도토리 8개를 들여서 하하하하 믿을 수 없군요 믿을 수 없군요 제 전 세상을 80%를 바친 안유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16살 때 단발이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했던 거 아닐까요? 그때 회사하면서 16살에 안유진의 마음을 담아 안유진의 초심을 담아 김치와 스팸의 적절한 조화로 그럼 맛있겠다 그리고 제 인생 첫 계란 흰자 분리쇼 해봤거든요 박수 귀여워 보기만 해도 너무 귀여운 다람쥐 주먹밥입니다 다람쥐를 만들려고 어 잠깐만요 생쥐 같아요 무슨 소리 지금 이거 가지고 말을 할 처신가요 당신이? 진짜 생쥐 같다 자 그 사람은 제 다람쥐 모욕하지 마세요 생쥐 판다 판다 근데 저 판다도 닮았어요 그러니까 설에 계란이랑 소금이 들어가 있어요 주먹밥에 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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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나셨네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마음이 불안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니? 짜겠네요 간이 적절하게 되어있는 주먹밥이랍니다 박수 한마디만 더 하자면 원래 제가 좋아하는 구운 주먹밥이 있어요 기름에 튀기듯이 해서 노릇노릇하게 할 수 있는데 강한지 님께서 혼자서 불을 다 쓰셔서 지금 굽고 계신가요? 저 먼저 구워도 돼요? 나 이제 구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 굽고 내가 굴게 유진이 혹시 다 구웠니? 잠시만요 나 그냥 프라이팬에 안 구워야겠다 그걸 못해서 아쉽네요 아무튼 완성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두 개나 있는데요 이거는 짜잔 밑에 거 안유진 양 거 아닌가요? 출처 불명 일단 인서트 먼저 따보겠습니다 저를 닮은 걸 만들라 해서 이렇게 초코펜으로 데코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주인공인데요 유진 언니 거를 끝부분을 제가 다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뭘 다 도와줘? 넌 그냥 전자레인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물 위에 잠깐 30초 올렸다가 뗀 거라고 억울하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썼어요 맛있겠죠? 치즈의 초코펜입니다 심지어 명이나물로 감싼 주먹밥이거든요 그거 맛있어 보인다 나 이거 진짜 예뻐 저는 사랑이 가득 담긴 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두 개랑 맞지 않는데요 아니요 근데 제 마음이 진짜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심장은 하트 모양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원인이 하트처럼 생겼나요? 네 제가 사랑을 듬뿍 담아서 안에 제육볶음 주먹밥 만들었고요 먹는 사람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종합 사이드 모듬을 했습니다 네 명이나물 아니냐고 명이나물 어디서 가져갔나요? 두 개나 있는데요 먼저 따보겠습니다 삼정 반찬 세트인데요 명이나물, 제육볶음, 김 이렇게 해서 김은 어디서 났죠? 제가 샀습니다 떳떳하게 스팸하트가 붙은 제육볶음 도시락 세트입니다 예쁘죠? 근데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브 멤버들에게 보내는 나의 핫뚜 그러면 기조로만 봐야하네 나오리를 아주 똑같이 표현했어요 닮았어요 잘했어요 나오리 양갈래가 포인트거든요 이것도 해주고 보라색 리본도 해주고 볼터치도 하고 그냥 나오리 그 자체예요 그 소금맛을 표현하고 싶어요 돈을 아꼈어요 자린고비야죠? 간장 생선물에서 간장 찍어먹는 거 하지만 이거 저는 레이의 카와이 컬처를 전달하기 위해 이렇게 만들었어요 비주얼은 귀엽습니다 그렇죠? 귀여움이 짱이에요 네 일단 이거는 저는 맛을 좀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소금이랑 참기름으로 가능했다 표현하기 위해서 앞머리랑 표현하기 위해서 앞머리랑 이렇게 눈이랑 입을 만들었다 그래서 Beyonce 잘해요 언니들 그래서 정말 맛있는 큰 주먹밥을 만들었습니다 우와 이거 갈라 보죠 이게 진짜 대.. 대박이라니까요 봐봐요 Whether and have one 밥 먹어야 저건 야 이거 맛집이네 우리 그거 주먹밥이거든 야 안 먹었는데 배불러 지금 나도 계란후라이 밑에 볼래요? 계란후라이 밑에 아니요 아니 괜찮아요 자, 투표합시다 내 거는 세트야 세트 그래 진짜야 진짜야 자, 투표합시다 진지하게 나 상처받는다 나 정했어 원아이가 제일 잘 만들었다 손 살짝 들어주세요 딱 한 표 나왔겠구만 리더가 제일 잘 만들었다 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손대는 소리가 들리는데? 가을이가 제일 잘 만들었다 손 들어주세요 유진이가 제일 잘 만들었다 유진이가 제일 잘 만들었다 제일 잘 만들었다 손 들어주세요 웃은 사람 누구야? 레이가 제일 잘 만들었다 손 들어주세요 유즈가 제일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엄청나게 박빙이었는데요 진짜요? 박빙 나 왜 예상이 가냐 자, 0표 어? 가을, 이서 가을, 이서 아하하하 아하하하 자기 자신 투표 안 했어? 네 나는 다른 친구들한테 내가 완전 양심 있게 뽑았지 그러니까 도토리 한 개 지급됩니다 우와 그래도 한 개 있다 다행이다 나 이서 뽑아줄 걸 어? 안 뽑았을 거잖아 다 자기 들었구만 남아지는 공동 2등 오? 1등에 있나 봐 원영 유진 레이 오오! 오오! 뭐야? 나 1등이야? 5개 오 5개요? 5개요? 5개! 우와! 나 본전 찾았어 다행이다 잃은 거 다시 웃는다 감사합니다! 나 4개 지급했는데 1등 리즈 3표 우와 우리들도 리즈 뭐가 거죠? 참치마요가 너무 맛있어 참치마요가 너무 반했어 나 귀여워! 잘했어! 이거지? 도토리 여섯 개가... 와아아아아아! 이 때문에 내가 도토리 하나밖에 못 받아 저 근데 도토리 왜 4개밖에 없어요? 도토리 도둑이 있다! 저 도토리 4개밖에 없어요! 전 이거 가져올래요, 큰 거 갔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 셋 아, 찾았어! 넷 이렇게 하면 다섯 개 하나 하나 저 본전 찾았어요! 4개 지불했는데 다 가지고 싶다 진짜 다 갖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볼게요 다섯 개 감사합니다 도토리 하나 잃어버렸어요 오, 그럼 어쩔 수 없지 아니! 4개밖에 없는데? 진짜요? 다섯 개, 여섯 개 하나 더 가져올까? 넵 아이고, 아이고, 리즈야 오글해하지 마라 괜찮아 오, 도토리! 나오리는 다섯 개 오, 내 도토리! 다섯 회뚝 아야, 도토리 잃어버렸어 도토리 잃어버리면 어쩔 수 없지 아! 괜찮아, 1등 했잖아 아아, 도토리! 으하! 아! 찾았어! 아싸 나이스 예 예 고맙습니다.